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출신 이해시구원입니다 오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고 그리고 법적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국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그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의원님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지방의회 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많은 의원님들과 또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의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자치와 균형포럼 상임고문을 맡고 계시는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치와 균형포럼 회원이신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철현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시면서 전남도의회 의장이신 김한종 의장님 오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가 또 열려 계시고 해서 지방의회법 재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의장님들의 재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차례차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원식 대표님부터 초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모임의 고문 자격인데요 제가 95년부터 98년까지 서울시의원을 했습니다 서울시의원 할 때 그때부터 제기되어졌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이렇게 지방의회법을 다시 내고 촉구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만시지탄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법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꼭 30년이 됩니다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 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 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조차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습니다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결국 강정부, 약의회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의회는 법령의 제약과 권력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하위기관 또는 부속기관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고 지방에서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자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인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고 의회에서 일할 직원을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임명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기준 내에서만 조직신설과 인력증원이 가능합니다 또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례는 만두수조차 없고 의회에 필요한 예산마저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며 단체장이 임명한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 지난 20회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인기 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지난 7월 16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광령과 윤리실청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인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을 개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의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소속의 의장님들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전남도의회 김한종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도의회 의장 김한종입니다 먼저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하시는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하신 여러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재소집과 함께 본격적인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지방자치는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주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 친화형 자치 행정으로 변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조례의 재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자치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은 물론이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은 지난 30년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해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는 지방의회 법안은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의회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가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방의원들을 응원해주시는 이해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힘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년째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며 지방이 절실히 바라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은 진지하게 논의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분권을 소망합니다 지방이 독립적으로 자생 가능한 모습을 갖추길 바랍니다 지방이 각자의 고유한 특성대로 힘껏 성장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지방의 역량은 지방을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온전한 균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불균형 해소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겸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힘을 실어줄 때 가능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를 위한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구축 누각도 한정흙부터 지어올리듯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작은 실행이 없다면 모두 다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시대의 변화를 예민하지 않길 바랍니다 간절한 지방의 요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아주십시오 지방의회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개소개받은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이해식 의원님과 우리 민주당 자치와 균형포럼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지방의회를 대표해서 저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시도의회 협의회 의장이신 김환종 전남 도의회 의장님 서울특별시의 김희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계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 염원이자 수건 사항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헌법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도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래 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방의회 및 그 구성원은 우리 지방의원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형과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 행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에 수용함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과 관한 법률과 근거, 인사권과 예산 편성 독립 등 지방의회 독립적 운영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원 의원들이 연대의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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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